뿅 대한민국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감며 통합서비스 강간통 52만원 두구자 D사흥 흥디플랜 아직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보호망 강간통 이제 지겨워 지겨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저께 9월 27일자로 모든 보험회사가 간호감며 통합서비스 이번 일당 드디어 마감이 지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투납을 못하고 신계약을 못하다 보니까 왜 보험회사 직원들이 출근을 안하다 보니까 가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10월 1일자로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전 보험회사가 지금 현재 26만원 가입이 가능했던 간호감별 통합서비스가 정말 아쉽게도 10만원을 축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죠 이제 대체 의무 끝나고 나서는 10만원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건강하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간편 유병자분들 10만원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은 안도로 가입은 이제는 안된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간간통 아직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실 거예요 자 저 보험망이 며칠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D사 손해보험이죠 D사 손해보험은 10월 4일까지 26만원 건강체 표준체나 혹은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간편 355 보험에서 26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10월 4일까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추석 마무리 마지막 날이죠 9월 30일까지 오후 23시까지 청약을 보관을 해야 10월 4일까지 수납을 하면 9월달 계약으로 26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청약 보관은 뭐냐고요? 청약 보관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르실 건데요 일단은 설계를 하고 우리 설계사분들이 청약 보관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주말이나 아니면 추석 연휴에는 우리 보험회사 심사보험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표준체로 원하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 안 하신 분들 아니면 5년 이내에 병력이 없으신 분들만 자동 승인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 5, 5 간편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병력이 있으셔도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재심사, 재검사, 의심소견 안 받던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5년 이내에 6대 질환 암뇌신 진단을 안 받으시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요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 보험원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이 되는지 가입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일단은 D사의 표준체 아니면 3, 5, 5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다고 하면 한 군데만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엣지생명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표준체나 3, 5, 5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10월 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이청약으로는 어저께 27일 6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휴대폰 모바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요령이나 방법은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계약자랑 피보험자 달라도 일단은 모바일 서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0월 3일까지 수납을 하면 수납이라는 게 월 신계약 초회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즉시 출금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구자를 원하시면 D사를 먼저 가입하고 엣지사는 나중에 가입하시고요 아니 두 중에 하나만 가입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부분은 D사가 더 저렴한데요 하지만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기존에 얼마를 가입하든 간에 강간통 누적 없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60일, 180일 날짜가 일자별로 차등에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26만원 통째로 180일에 한돈해서 한 질병당, 한 사고당 365일에 한해서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마다 차등에서 보험구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관심이 없어요 통크기 26만원, 180일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갱신형, 비갱신형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보호망 추석날 열심히 또 일할 겁니다 물론 가정에 충실하고 좀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저 보호망도 친척, 지방 가고 만나 뵈야 되겠지만 항상 노트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화 주시면 그 즉시 설계를 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10월 3일 표준체 유병자 강간통 355 보험 26만원 아직까지 가능하니까 연락주세요 추너명절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시고요 저 보호망도 24시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